자 이번에는 오브젝트의 변형에 관련된 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안쪽 오브젝트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은 이제 그 상자를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음 인 디자인에서는 그 변형이 생각보다 좀 잘 안되는 편이에요 일러스트 에서는 그냥 뭐 늘리고 줄이고 했던 것들이 인디자인은 좀 외부와 내부 요소가 조금 더 분리된 상태로 작업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작업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을 거에요 자 먼저 여기 크기 조정이 관련된 걸 해놨어요 자동 맞춤과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 먼저 여기 옆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 지금 그림 상자가 2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글상자가 있구요 그리고 그 옆에 자 이렇게 선도 있어요 자 먼저 이 선 두께 값으로 확인하시면은 잘 느끼실 거에요 자 선을 선택하시고서 상단에 선 두께 값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1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크기를 줄여 볼게요 전부 다 잡아 갖고 자 바운딩 박스 잡고서 쭉 조절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선 두께 같은 경우는 1포인트 그대로인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기존하고 다르게 뭔가 망가져 있구요 그 다음에 글자도 자 상자를 넘쳤다 라고 표기가 나오세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바운딩 박스 조절해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컨트롤 제트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외부 요소를 한꺼번에 조절한다 라고 하더라도 내부 요소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게 인 디자인 특징이에요 외부와 내부 요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다 잡아서 움직일 때 지금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자 작봐서 1초 있다가 움직이면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상자에 있는 사진은 내부 요소가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여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저 야경 이미지는 내부 요소도 지금 같이 움직여 지고 있죠 컨트롤 제트 왜 그러냐면요 어 그림 상자 선택해 보세요 자 그림 상자를 선택을 하고서 상단에 보시면은 맞춤 기능에 관련된 거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자동 맞춤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 맞춤을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자동 맞춤을 체크해 놓게 되면 에 요 상자만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안쪽에 있는 요소도 영향을 받아서 자 같이 움직여 지게 되요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구요 비율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돼요 컨트롤 제트 그러면 얘도 자 글상자는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자동 맞춤에 관련된 기능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요 그럼 이거를 한꺼우로 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싹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자 그룹을 해놓고 다시 조정해 보더라도 이렇게 뭐 결과 나가 똑같죠 컨트롤 제트 또 컨트롤 제트 그룹하기 전 상태로 돌렸구요 자 이럴 때 백분유 값을 쓰세요 선택을 하시구요 그룹 상태에서 선택을 아 그룹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서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쭈기 x 값 y 값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퍼센트 비율이 있어요 어 좌우축 상하축으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링크가 묶여져 있어 가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절하도 같이 되요 자 1 80% 80% 난 75% 해볼까요 75% 하게 되면 에 지금 여기 왼쪽 기준이 왼쪽 상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으로 말 그대로 사이즈가 75% 줄어들게 되요 퍼센트 비율로 입력하니깐 외부와 내부 요소가 같이 줄어 들었죠 다시 늘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75% 했으니까는 뭐 120% 하면은 늘어나겠죠 근데 백분유 갈로 백분유 값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상 복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만 컨트롤 제트 자 이렇게 75% 해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 내려왔다가 선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선을 선택을 하니까는 저는 지금 선 두께는 그대로 1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더 줄일까요 다 잡아서 자 이번에는 50% 까지 줄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 쪽으로 뭔가 내용은 줄어들었지만 선 두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선은 그대로 1포인트에요 이게 기본 상태인데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이거 쓰시면 되요 이 상태로 컨트롤 제트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요 자 근데 이제 나는 이 크기를 줄일 때 전체적으로 선 두께까지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환경 설정에서 그걸 좀 바꿔 놓으셔야 되요 자 환경 설정에서 팩 두께 포함 이거 자 컨트롤 케이 두르세요 포트샵 이든 일러스트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롤 케이 누르게 되면은 어도비 제품은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기에서 어 그냥 일반의 지금 저는 cc 2015 데 저랑 버전이 다르다 라고 하시면은 이게 조금 딴 데 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15 버전에서는 일반의 요기 내용의 적용 워낙에 자주 바꾸는 내용인지라 요쪽에 있죠 자 여기 팩 두께 포함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놓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검정색 화살표로 오브젝트들을 다 잡아서 퍼센트 비율 아 그전에 선 두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선 두께 확인해 보면은 현재의 선 두께는 1포인트 자 싹 다 잡아서 퍼센트 비율을 50% 해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내려놓고 선 다시 선택해서 선 두께를 보게 되면 자 선도 50% 줄어든 거 0.5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이 옵션도 일러스트에 그대로 있던 거죠 일러스트 넘어가서 자 선을 아 선을 펜 툴로 그냥 쓱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선 색깔 넣어놓고 자 지금 현재 상단에 보시면 선 두께 1포인트 그림 상자랑 같이 잡아 갖고 이거 한꺼번에 퍼센트 비율로 조절하는 거 여기 스케일 툴 있었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퍼센트 비율을 50%로 조절할 때 하단에 있는 옵션 자 스케일 스트로크 n 에펙 이게 같이 걸려 있으면 오케이 했을 때 선 두께 가 자 0.5 포인트로 줄어들죠 같이 다시 한번 하면은 컨트롤 제트 스케일 스케일 툴 가지고서 할 때 이 옵션을 빼버리게 되면은 오키 그렇게 바로 아이고 제가 저 100% 났군요 자 50% 로 놓고 오케이 눌러보면 전체적인 오브젝트 크기는 줄었지만 선 두께는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 오브젝트를 다루는 부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앞에서 오브젝트 관련된 건 설명하면은 내용 겹친다고 그랬죠 그러더라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고 이런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걸로 일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것도요 자 아래 있는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자 이것도 역시 내용을 줄여 보게 되면은 잡아서 줄여 보게 되면 내부 요소는 줄어 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지금 선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따로 그려나갖고 지금 오브젝트 크기 조절되는 거에 따라가고 있죠 이것도 글씨 크기가 현재 그냥 기본적인 12포인트 상태에요 이것도 같이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검정색 과살표로 싹 다 잡아서 퍼센트 비율을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같이 줄어들어요 선수께도 보시게 되면 70% 줄였다고 선수께가 1포인트 였던 게 0.7포인트로 되어 있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언급하는 거 이 부분을 정말 사소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컨트롤 z 컨트롤 z 그 다음에 저는 이 환경 설정은 원래대로 돌릴게요 컨트롤 k 에서 획두께 포함 원래대로 체크를 풀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외부 요소를 뒤집는 거 내부 요소 뒤집는 거 이것도 잘 구분해 주세요 뭐냐면요 자 검정색 화살표는 외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 외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을 때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피자라는 게 있어요 피자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뭐 뒤집어져 있는 걸 이걸 표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저 안에 있는 그림을 나는 이게 살짝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외부 요소를 돌릴 수도 있고 내부 요소를 돌릴 수도 있어요 먼저 얘를 한 25도 정도만 돌려 볼까요 자 각도 돌리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25도 돌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는 양수로 25도 해볼게요 25 해주게 되면 자 돌아가세요 컨트롤 z 지금 기준이 왼쪽 상단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참조점을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끔 일단 가운데로 해 놓을게요 가운데 참조점을 가운데로 옮겨 놓으면 x 값과 y 값도 참조점 여기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다시 한번 상자를 선택하고 각도 돌리는 거 25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상자가 돌아가서 그러면서 자 여기 p 자 돌아간 거 보이죠 저 오브젝트가 뒤집어져 있다라고 알기 쉽게끔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z 그러면 90도 돌려 볼게요 90도 쯤이야 자 여기 단축키가 있어 갖고 요거 누르세요 누르면 돌아감 컨트롤 z 반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자 여기 p 자도 어 돌아가자 있으니까 는 선택을 하고 자 요거 확인하셔 갖고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요 컨트롤 z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가로로 뒤집게 누르면은 자 여기 p 자 뒤집어진 거 보이죠 컨트롤 z 상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풍경 사진 정리할 때 글자 배치 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좌우는 조금 많이 뒤집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부 요소 뒤집는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사진이 이게 뭐 약간 삐뚤어져 있어 고 조금 더 뭐 수평 느낌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포토샵에서 먼저 정리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서 올 때는 이제 편집 디자이너가 인디자인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자 5도 틀어 준다 라고 해서 외부 상자가 눈에 띄면 안되죠 컨트롤 z 이럴 땐 내부 요소로 건들게 되요 자 마우스 갖다 대고서 요기 부분을 컨터 클릭 했기 때문에 내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는거 지금 자 내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도 돌리는거 5도 정도를 눌러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돌아갔어요 뭐 이게 내 구도에 맞겠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로 쓰시면 되요 그래서 자 피자 여기 돌아가 있는거 보이자 요걸로 아 내부 요소가 뒤집어져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빈 곳을 클릭해서 일반적으로 어 이거 뒤집어져 있는 안 뒤집어져 있나 하고서 한번 클릭을 했을 때 검정색 화살표로 클릭하게 되면 외부 요소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 안쪽에 내용이 틀어져 있는게 보이지가 않아요 티가 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서야 프레임 도 돌아가 있는거 보이고 피자도 자 이렇게 돌아가 있는게 보여지게 되요 잘 구분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컨트롤 제트 그런데 뒤집어 볼게요 자 내부 요소를 주신 거예요 자 내부 요소 뒤집는 거 여기 좌우 뒤집기 누르게 되면은 자 뒤집어졌어요 빙고 클릭해서 보게 되면 저 그냥 검정색 화살표로는 당연히 외부 요소 선택해서 뒤집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래서 저거 때문에 인지지안에서 뒤집혀져 있는 거를 누가 편집해서 왔는데 받은 사람은 저기 뒤집어져 있는 사진인지 모를 때도 종종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려고 하면은 내부 요소로 선택을 하고서 원래대로 뒤집어 주시면은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 내부 뭔가 변형이 되어 있는걸 잘 구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 저는 여기 단축키를 잘 안 쓰는 편인데요 이것도 선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브젝트가 인지지안에서는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거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 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활성화 됐죠 마우스 올려 보세요 이전 개체를 선택합니다 이후 개체를 선택합니다 내용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용 선택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누르면 내부 내용을 선택하게 되고 요걸 누르게 되면 위에 단계를 선택하게 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전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고 이전 오브젝트라는 거는 작업 순서상 생성된 오브젝트 순서를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다음 개체 또 다음 개체 다음 개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가 막 복잡하게 있을 때 이렇게 선택을 찾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룹 잡아 볼게요 그냥 선택하게 되면은 뭐 활성화가 안되죠 자 이거를 마우스로 눌러서 한번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요 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내용 선택 누르게 되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선을 선택하고 있죠 이전 단계 이전 단계 이전 단계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안쪽에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안쪽으로 내려가는 거 내용 선택 쑥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누르면 쑥 위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은 상당히 유용하실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글상자와 그림 상자를 요렇게 써 봤으면은 지금 제가 한참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일을 해보시면은 한 5분이면은 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거 더 실습할 때도 이 부분이 안 돼 갖고 질문 던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질문 하시기 전에 자 요거 빨리 몇 번이라도 하시면서 익숙해지세요 그래야지 또 이 뒤따라가 더 넘어가서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당연시하게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다음 단계는 또 영상이 기니까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Kristina 롱 감사합니다.